평소에 쇼츠 영상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다 보면 영상마다 볼륨 조절이 제각각입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소리가 작기도 하지만 매우 큰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쇼츠를 볼 때 볼륨 조절과 속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구글링 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딱 한 번만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커스텀 스타일 스크립트 웹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크롬에 추가를 눌러 설치를 진행하고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목록을 펼치고 커스텀 스타일 스크립트를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실행 아이콜을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오픈 옵션 페이지를 누릅니다. 여기에 보면 URL과 스크립트 스타일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더보게 첨부한 코드라는 메모장을 다운로드한 다음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전부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URL 부분은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고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코드 메모장에 있는 스크립트 하단 부분을 전부 다 복사합니다. 랩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지정한 다음 스크롤 쭉 내려서 스타일 위에 타선으로 구분된 부분까지 전부 다 복사하면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한 영역을 전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trl C를 누르고요. 스크립트 부분에 붙여넣기 Ctrl V로 해서 넣은 다음에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화이티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누릅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새로 고침 F5를 한번 눌러주면 재생과 음소거 사이에 볼륨 조절바가 생기고 재생 속도 옵션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조절은 안되고요. 적용하는 방법은 키보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키를 누르면 5% 단위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고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좌측 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와 동일하게 0.25 배속으로 늘릴 수 있고 유튜브보다 조금 더 빠른 3배까지 빠르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설정하면 초치를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했던 분들은 바로 적용하시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